바이브레이션 연습방법 바이브레이션 연습방법 바이브레이션 연습방법 안녕 여러분 편호와 지니야 저번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바이브레이션 연습방법을 알려줄게 바이브레이션 연습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어 첫번째는 아 소리를 내면서 어깨를 흔드는 예를 들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런식으로 연습하는 방법이야 두번째로는 아아아아아아 같이 강탈 부릴 때 하는 소리를 빠르게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로 하는 방법이 있어 세번째는 강아지나 개가 빠르게 숨쉬는 소리 내는 것을 바로 바꿔서 아아아아아아 이렇게 바꿔서 연습하는 방법이야 네번째는 음 음 음 음 음 처럼 오토바이나 자동차 등 기계의 시동을 갈 때 나오는 소리를 따라하는 방법이 있어 다섯번째는 앰뷸런스 영원차가 이동할 때 들리는 위급소리 위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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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소리를 아로 바꿔서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렇게 연습하는 방법 등이 있어 이외에도 많은 연습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이 연습 방법들을 모두 한번씩 따라해보고 그중에 자신이 가장 쉽게 되거나 가장 잘 되거나 편하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연습 방법을 선택해서 연습해봐 그 후에 노래를 부를 때 바이브레이션 연습했던 느낌과 기억을 잘 살려서 부르면 자신도 모르게 바이브레이션이 될 거야 그럼 다음주에 또 봐 안녕 안녕